안녕하세요. 라이카골의 김이덕 선생님입니다. 다음 소열, 챕터 17 시작하겠습니다. 자, 17관은 여러분들 꼭 내용을 파악하시고 이 10문장을 보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1번, Tom, I should beat you. Ann Polly said, Tom, 너 나에게 매점 맞아야겠구나. Ann Polly가 말했습니다. Polly 이모가 얘기했습니다. Ann Polly가 이제 Tom이 집 나갔을 때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래서 몰래 집에 들어왔다가 이모를 보고 갔는데 그때 이모한테 말씀드렸다, 아는 척을 했다 이런 거를 안 깨우고 그냥 또 몰래 갔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화가 나신 거거든요. 계속 보겠습니다. 2번, You made me look like a fool in front of Mrs. Harper. 너는 나를 하퍼 여사님 앞에서 바보처럼 보이게 했어. 3번, You never think of anyone but yourself. 너는 네 자신 말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구나. 4번, You could think enough to go to church. Instead of coming directly home and appear at the most dramatic moment. 너는 교회에 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Instead of coming directly home, 집에 오는 대신에. 그리고 너는 꼭 그렇게 극적인, 가장 극적인 순간에 나타나버렸어. 그러면 이제 Tom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그러니까 그 폴리 이모는 애가 죽은 줄 알고 Tom이 죽은 줄 알고 굉장히 걱정을 하셨는데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가 짠하고 멋지게 나타나는 것만 생각했다는 게 너무 이기적이고 사랑하는, 조카를 사랑하는 이모 입장에서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 다음 5번, I came to tell you, we are not drowned.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잘 때 Tom이 몰래 집에 왔다 가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가 익사한 게 아니라는 걸 물에 빠져 죽은 게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러 왔었어요. 말해드리러 왔었어요. 6번, I wish I could believe you, Tom. 내가 널 믿을 수 있다면 좋겠구나, Tom아. 폴리 이모가 말했습니다. But I doubt that you had such a thought. 그러나 나는 네가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알려주러, 진실을 알려주러 왔었다는 그 사실을 믿기가 어려워. 의심이 간다. I doubt that you had. 그 다음 7번, I wish now that you had walking up when I kissed you. 그러면 이제 Tom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이모에게 입을 맞춰드리고 갔었는데 그때 이모가 깨어났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하고 참 후회가 되네요. I wish는 나는 이제 와서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뜻도 되지만, 여기서는 아, 그때 그랬을 걸 너무 아쉽네요. 라는 표현입니다. 중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면 이런 식의 번역도 나오게 되니까 미리 알아두세요. 8번, You were crying in your sleep and I felt sorry for you. 이모님은 주무시면서 울고 계셨고 나는 felt sorry for you. 너무 죄송했어요. 9번, It sounded like Tom was telling the truth this time. 이번에는 Tom이 진실을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10번, Now I'll forgive Tom for all the bad things he has done. She said to herself, 이제 나는 Tom이 한 모든 나쁜 짓을 용서합니다. 라고 그녀는 그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혼자 말했습니다. 라는 거죠. 여기서 주의하실 거, He's done-y, He is done-y 아니라 He has done-y입니다. Is라면 뒤에 done-y 나올 수 없죠. Has-니까 done-y 나올 수 있죠. 완료형이니까. 그렇게 됩니다. 자, 이번 10문장은 내용적으로도 대명사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에 내용을 돌아봐야지만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중간에 2권부터 진도를 나가시기 시작한 학생들은 앞부분을 꼭 한번 살펴보시면서 읽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꼼꼼하고 정확한 번역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